이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이나 제약바이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비덴트구요 주목코드는 121800입니다 현재 시간 2021년 8월 11일 오후 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오늘 뭐 그나마 양봉 약간 빨간불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이따구로 흘러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나게 쳐박고 외국인 엄청나게 매도하게 되면서 코스피 거의 뭐 떡락 수준 떡락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많이 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너무나도 좀 적은 부분이 되겠고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나마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특히나 비덴트뿐만 아니라 코인주들 코인주들이 빨간불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이나 제약바이오 결국에는 이제 이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증시 있던 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코인이 오르게 되니까 코인주들이 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경기, 경기 같은 거에 좀 실제 실물 경기 반영이 되지 않죠 제약바이오는 그냥 자기들 파이프라인 연구만 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뭐 연구개발비 그런 것만 잘 충당이 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테이퍼링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쫄아 있어요 많이 쫄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품이 터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사실 실체가 없는 것들이 많고 코인도 이제 좀 약간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나아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8월 달 코인 주 제약바이오 쪽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증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 보다는 오히려 코인 쪽으로 좀 넘어오신 게 낫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뭐 코인도 뭐 그렇게 강세는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좀 그 주식보다 낫죠 뭐 이렇게 보면 리플 같은 거 6% 올리고 있고 도지의 6%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올라주고 있으니까 또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획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제 나는 그래도 주식을 포기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신 분들께서는 그 저희 ap2제연구소 연락을 주세요 1 8 3 4 6 0 1 4 5 3 6 0 1 4 뭐 이런데 연락을 주셔서 ap2제연구소 브라보팀 혹은 김도움 전략팀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크게 뭐 걱정 없으실 텐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비덴트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빨간불을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파란불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혼자 하기가 어렵다 라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좀 안내를 해드리니까 1834 6014 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그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수로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다면 요거는 좀 먹으러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11,000원 부근에서 계속 막고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충분히 충분히 다시 먹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가게 되면서 약간 약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거래량이 약간 붙으면서 상승이 조금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한 1% 정도 개파락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 10,45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약간 약간 부딪히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10,450원 정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여긴 뭐 다시 또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인 상태는 좋고 물론 코인의 하루하루를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 휘덴트가 다른 코인주들 마찬가지고 이 코인주들이 이제 하루하루 일일 비하면서 코인 가격에 따라서 항상 이제 비례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코인 상태가 좋다고 하면은 시장이 무너질 때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코인 혹은 코인 관련 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약간 대장급의 힘이 약간 약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빗썸을 먹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대장급 약간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대장이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쪽으로 좀 뺏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비덴트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래도 2등 그리고 뭐 대장 달 때도 있을 거고 2등이나 3등 이 안에는 다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약간 시간이 늦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10,450원 정도를 오늘 부딪히면서 좀 막히거나 혹은 그냥 살짝 넘기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 11,000원대 라인에 현재 좀 계속 부딪히면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갭만 채우고 갭 채우고 나서 충분히 갭 채우는 조정 주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20주선이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이것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휘어지게 되면 좀 변곡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올라타면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코인주 혹은 제약바이오 이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이렇게 잘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11,000원 11,000원이 조금 중요합니다 11,000원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 이번 달 이대로 좀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달 이번 달 5월선이 약간 강하게 꺾이고 있긴 한데 그대로 5월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주면 같이 또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이죠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줄면서 약간 조정 느낌이 조금 있죠 조정 느낌이 있는데 그대로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니까 이제 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연락을 주시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뭐 제약바이오나 혹은 뭐 이런 비덴트 이런 거 코인주들 조금 잡아 두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조정 나올 때 잡는 게 좋겠죠 따라가는 것보다도 오를 때 그래서 비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21년 무류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류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류 추천 종목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부터 오전부터 이제 장전부터 장전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장전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류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까지 다 나가고 있고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여기서 이제 AP 테마주 검색기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